안녕하세요. 롤드FC 미들급 파이터 유두리입니다. 방금 겸수철 선수와의 경기를 마치고 말론산드로 선수를 만나보겠는데요. 말론산드로 선수, 오늘 경기에서 경기를 마치고 만나보겠는데요. 이 시합의 경기를 마치고 라이브는 무엇을 들으십시오? I don't feel good in this fight. I want to win all the time. This draw Knows good for me. 이 시합에 저에게는 좋지 않았었다. 진짜 무조건 이기고 싶었다. 무슨배라는 결과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무승부라는 결과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승부를 내고 싶다. 이번 시합에서 본인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신의 흔한 점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여유롭게 강력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저는 주주이투로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더 빨리 연결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줄 알았고 또 조금 또 열심히 훈련을 싸웠고 특히 그 유술 기술적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 또 이번에 시합 끝낼 수가 있었으니까 너무 아쉬웠다 주짓수 그리고 레슬링 여러가지로 수련을 많이 했고 피니시를 낼 수 있었는데 못 내서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상대방인 김수철 선수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상대방인 김수철 선수는 아주 좋은 카드였어요. 그는 항상 사이밍을 닫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카드였어요. 아이고, 그 터뜨린 사람 진짜 좋은 선수였고, 터뜨린 선수였고 계속 시합 전체에서 KG에서 압박시킬 능력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하셨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알로산드로 선수의 많은 팬들에게 간단히 한 마디 하면서 마칠게요 마지막 질문, 한국 팬들에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밤에, 제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로 많은 기회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합에 대해서 간중두이 팬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를 기다렸던 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면 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기회랑, 이번에 로드FC라는 좋은 단체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한국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더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말론산드로 선수였는데요 충분히 멋진 경기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론산드로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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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